이들이 금을 태는 장소가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야 하는 것이다. 이곳 주민들의 대부분은 금을 태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배로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에는 이미 다른 작업자들이 일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손에 물안경을 든 작업자가 공들여 고무관을 확인하고 있다. 바람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는 듯한데 그 정체가 궁금하다. 작업자의 주변에서 내내 엔진을 가동하고 있는 배가 전기로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준비를 마치자 본격적인 입수 준비를 한다. 이들은 잠수 작업으로 바다 아래에 있는 모래에서 금을 찾는 것이다. 작업자가 물 밑으로 내려가자 산소를 공급해주는 관을 함께 넣어준다. 물 속에 있는 금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건 작업이 시작된다. 작업자는 오직 하나. 산소를 공급해주는 고무관 하나에 의지한 채 진흙탄 같은 물 속으로 들어간다. 삶을 증가하고 있는 잠수작업을 시작하는 이들. 물 속으로 들어가는 즉시 시야는 암흑 속에 잠긴다. 옆에서 함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잠수부가 들어가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인다 잠수부가 물속에서 줄에 연결된 자루의 모래를 퍼담으면 물 밖에서는 그 자루를 위로 올린다 이 작업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쉬지 않고 모래자루를 올리는 일은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다 물을 먹어 더 무거운 자루는 무게가 보통 20kg 내외에 이르는데 잠수부가 올라올 때까지 이 작업을 멈출 수 없다 잠수부가 한참 동안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드디어 잠수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잠수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참 동안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드디어 잠수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산소줄 하나에 의지한 채 캄캄한 물속에서 모래를 퍼닮는 일을 계속했으니 얼마나 고단할까 물 밖으로 나온 잠수부는 한동안 멍한 표정이다 자칫 잘못했다간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일이다 잠수부가 안 돼 잠수부가 안 돼 잠수부가 안 돼 잠수부가 안 돼 다른 곳에서도 일을 마친 작업자가 물 밖으로 나온다 이들의 얼굴은 한결같이 무표정이다 더 깊이 내려가 더 많은 금을 찾고 싶지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잠깐의 휴식이 끝나면 잠수부들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한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 아래에서 퍼올린 모래는 워낙 질적해 뭉친 부분을 흐트려 주어야 한다 이 모래 속에 먼지만큼이나 작은 금들이 섞여 있는 것이다 물속에서 흐트린 모래는 도구를 이용해 다시 걸은다 굵은 모래와 자갈 돌들을 걸러내는 것이다 물과 함께 미세한 모래들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데 여기에 바로 금이 섞여 있는 것이다 이때 사용하는 것은 바나나잎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갯벌을 파는 작업이 한창이다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하는 이곳에서는 과정마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 물 먹은 모래를 삽으로 퍼내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무게도 무게지만 바닷물을 먹은 모래의 끈끈한 성질 때문에 일이 더 힘들다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은 쉽게 걸음을 옮기기조차 힘들다 한쪽 발을 뺐다 싶으면 다른 쪽 발이 갯벌에 잠겨 온 몸에 힘을 주고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네모난 구멍은 가로 세로 50cm 내외의 크기로 성인 남성이 들어가면 꽉 찰 정도다 이보다 넓게 파려면 힘이 더 드는 데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모래를 지탱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잠수부들이 작업할 구멍을 만드는 데에만 3일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 왠만큼 파들어갔다 싶으면 지지대를 설치한다 구멍에 벽 역할을 하는 것인데 물 먹은 모래가 쏟아져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힘도 필요하지만 요령과 경험 없이는 골탕을 먹기 쉬운 일이다 구멍에 맞게 들어간 지지대는 밑바닥까지 내려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 물 밑에서 일하던 잠수부가 다시 올라온다 온 몸에 진흙을 덮어쓴 채 물 위로 올라온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절하다 목숨을 담보로 한 코덴삼 목숨을 담보로 한 코덴삼 혹시 산소추입관이 잘못되거나 위에 있는 작업자와의 신호가 어긋나기라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세상살이 쉬운 것 없다지만 이들의 하루는 누구보다 혹독하다 짠물에 젖은 몸은 마를 새가 없고 몸 구석구석 들러붙는 진흙도 참아가며 하루를 견디는 이들 짠물에 젖은 몸은 마를 새가 없고 저마다의 희망이 있다 오전 내내 퍼올린 모래에서 금은 얼마나 나왔을까 바나나 잎에 걸은 고운 모래를 다시 호미페인 접시에 넣고 올린다 이 한순간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쳤던 것이다 긴장한 표정의 작업자들이 한 곳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 드디어 결과물이 나왔다 금이다 한 차례 일을 마친 이들이 도시락에 준비해온 점심을 먹는다 한 차례 일을 마친 이들이 도시락에 준비해온 점심을 먹는다 가족이 함께 나온 주민들이 대부분이라 아이들의 모습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가족이 함께 나온 주민들이 대부분이라 아이들의 모습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점심을 마친 이들이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여자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남자들이 퍼올린 모래에서 버려진 것들을 담아 다시 금을 찾는 것이다 여자아이들도 놀지 않고 일에 나선다 물 밖에서는 들기도 어려워했던 접시를 능숙하게 다루는 걸 보니 하루이틀 해본 솜씨가 아니다 소량의 금이라도 얻어내려는 것이다 이렇게 잦은 금을 모아보지만 수고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양이다 일곱 살 꼬마 지밀이다 일곱 살 꼬마 지밀이다 학생들도 작년부터 이 일에 나섰다 한창 부모님 밑에서 어리광을 피울 나이에 어른들 틈에서 금을 찾고 있었다 학교에 갈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가족까지 돌봐야 하는 것이다 학교에 갈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가족까지 돌봐야 하는 것이다 학교에 갈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가족까지 돌봐야 하는 것이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생계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고된 하루를 감내하는 사람들 이 작은 금부 쓰레기에서 이들은 내일의 꿈을 찾고 있었다 이 사안에 건강한 상량에 도착하는 일로